현재 소녀시대 리더직을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멤버 한 명, 한 명 호명할 때마다 그 사람의 생일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. 또 우리가 지금 리더해 주려고 했더니 홈케일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유나가 이렇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. 가볼게요. 나이, 연도도 말해야 돼요? 가볼게요. 무작위로 얘기하겠습니다. 준비. 시작. 준비. 시작. 효연. 9월 22일. 효연. 9월 22일. 혜연. 3월 9일. 혜연. 3월 9일. 빠르지. 티파니. 8월... 8월 1일. 유리. 12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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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일. 써니. 5일. 써니. 5월 15일. 수영. Elok. 2월... 2월... 10. 3... 6일. 2월 10. 6일? 2월 10? 6일? 6일? 2월 10! 아 2월 10. 서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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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월 18일! 6월 18일! 6월 18일! 6월 18일! 여기까지 실패! 6월 18일! 28일이야! 서현! 28일이야! 서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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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일! 이렇게 한 건데? 6월 18일! 6월 18일! 20점 차!